캬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느낌 쎄하다. 느낌 쎄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씨발 이럴 줄 알았다. 7번 아 느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올 것 같은데. 안 오고 그냥. 계단 쪽에서 째고 있지 않을까. 그냥 가 인마. 니가 가 그냥. 니가 가. 가 가 고고. 가 가 고고. 칠라 카. 큰일났네. 이번 판 다. 질 것 같은데. 지금. 치아하다. 가. 아 3번 좀 가. 3번 먹을텐데 3번. 3번 빨리 먹어. 지지기 싫으면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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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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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. 이. 이거. 다. 더하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하 저거 잡았어야 했는데 아아 지샤 아 어떡하지? 저거 내가 못 잡은게.. 아 탄이 튄게 에바다 어 숟가락 병신 지금 개판임 졌댓듬 여기 보고있는데 같이 보면 어떡해 아 너걸로 날라갈때는 80이 안된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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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바스에키 지금 뭐 어떻게 하지? 이러면 덧따자 얘들아 제발 이러면 덧따자 제발 부스팅을 안보네 아 럽샷 어떻게 온거지? 털베리 나온건가? 엄청난 싸움인데? 와 진짜 에바다 한 번에 둘인데? 싸움 발소리를 세면 안되지 엄청난 싸움을 봐버렸다 이 3번을 애들이 막 나오는데 따먹고 들어가야되는데 싸움나 미치겠네 애들아 제발 갈건 빨리 밀어라 아 아 아 아 진짜.. 아 미치겠노 적배까지 갈 필요 없잖아 1라만 뒀다.. 빙킬 씨발 사람이냐고 빙킬 1라만 뒀다.. 10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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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어 이끼냐 아 엄청난 싸움이다 진짜 엇거지로 진짜 방어 어때 이제 방어가 문제네 저 파는 무조건 계속 올 칠 것 같은데 일단 라운드 너무 우세해서 라운드 너무 우세해서 지랄한다 진짜 라운드 아 반샷이네 에이 아아 흐허헣헠헣 으어 으으안 안되에 진다 진다 아 아 아 아 아 안 돼... 진다... 진다... 진화을 아 아 아 아 씨 바이 진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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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빨리 죽이는 게 나아. 자꾸 실패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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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되게 이상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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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